군수님 미안합니다. 우리 김용림 씨가 나오길 기다려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을 뵙겠습니다. 군수님. 아세요? 그럼요. 군수님 여기 우리 청송사가 맛있잖아요. 그거 먹고 이렇게 피부가 탱탱합니다. 저기 군수님 내년에는 김용림 씨를 아침부터 나오라 그럴게요. 좀 오늘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 인연이 있으셨구나. 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셨구나. 네 그래서 살도 빠지고요. 나는 신랑이 잘해줘서 이렇게 빠지는 줄 알았지. 자 여러분 우리 청송에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가 왔습니다. 우리 김용림 씨의 노래 더 들어야 되겠죠? 자 박수 한번 나와야 되겠죠? 네 이번에 신곡 사랑님이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뜨거운 반응을 일으켜주고 계신데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으면 큰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림 님 사랑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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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